제가 이번달 12월 10일날 올린 원룸입니다 500에 40도 되고 2천에 25까지 된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500에 40으로 써도 깔끔한 곰을 깔끔하고 넓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 편이었고 2천에 25로는 제가 강력 추천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주인이 미쳐가지고 우리 이제 가끔 어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사장이 미쳤어요 이런거 보이잖아요 지금 인디인분이 살짝 좀 그래서 가지고 가격을 지금 500에 35로 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구요 해당층은 5층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크기 몇 센치더라 잠깐만요 길이를 올렸던걸 봤더니 2m 80에 3m네요 그러면 500에 40으로도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이 좀 그렇게 크게 안보이는게 한쪽에 다 빌트인 되어있어요 오죽한 빌트인 할것도 없어 싱크대까지 빌트인으로 넣어놓은 집입니다 여기가 맨 왼쪽에 싱크대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집이라 방은 좀 좁아보이지만 이렇게 빌트인으로 옷장이랑 신발장이 다 되어있어서 좀 좁아보이는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은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에 35로 된다고 방금 통화를 했구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2000까지 해줄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분 보증금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때 2000에 25로는 해준다고 했는데 2025로 아직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500에 35면 뭐 1000에 30 2000에 20이잖아요 2000에 20은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500에 35로 지상층으로 에이플급 입니다 원래 이 집이 500에 45짜리 집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겁니다 그래서 500에 45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가성비 뛰어나다 이거는 아니라서 저도 강력 추천을 안했고 500에 40 정도면 많이 상위급인데 이제 날도 좀 추워지고 월세 손님이 좀 많이 줄었어요 전세는 많이 늘고 월세는 줄다보니까 500에 35까지 다운을 해서 500에 40일때는 500에 40일때는 에이급이었고 500에 35면 거의 뭐 에이플급 입니다 에이플급 대신에 채광은 제가 요 전에 더빙 한거 말고 올렸을때 영상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거기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에 35로 강력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룸이라도 가격에 따라서 어 이건 이 가격에 별로다 이럴 때도 있고 가격이 이렇게 확 다운되면 엄청 추천할 만한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00에 35로서 재상적으로 이게 갑 입니다 갑 앞 지금까지 갑 입니다 요 방에 현재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